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김창균 씨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가운데 핵심이 현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재명과의 갈등 문제를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제가 약간 해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대표 상품은 대장동 의혹이고 그다음은 백형동 의혹 그다음은 뭡니까 김만별을 동원해가 사바사바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순일의 재판글에 의혹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1959년생 대전광역시 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고시 통과의 대법관이 된 권순일입니다.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김만배가 9번 정도 대법관 씨를 방문한 거죠. 김만배의 해명을 하면 대법원의 이발소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발소 같다고 하는데 방문처가 다 대법관 씨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에 관련된 그때 여러분 소수 의견을 낸 사람하고 팽팽하게 맞섰죠 7대 뭐 6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정됐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이 밝혀지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사법부가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정관예운이 뭐니 해가지고 고독놈들인 거죠 다 고독놈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선 및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오래전에 이해창 한나라당 정대표 측근들도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들어선 성자 정권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받았다 차이점은 수사를 대하는 자세다 이재명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정치 검찰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연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하는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유해창 전 당대표는 당 재정국장이 구속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 후보였던 저에게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가야 됩니다 당직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 질문에 알았나 뭘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선에 뛴 사람들이 한 일은 모두 대선 후보를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해창 전 한나라당 대표는 책임질 수 있는 양심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씨하고 결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인간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초유의 인간상을 보는데 지금 그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하고 그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뭡니까 그 수사를 깔아뭉기고 입을 쳐닫고 하는 것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한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그 놈이든 그 놈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주범이든 공몸이든 종범이든 부역자든 햄적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다음 날 망해도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된 겁니다 한겨레신문은 소속 간부가 대장동 주모자인 김만배로부터 6억 원 플러스 3억 원을 받은 증황이 드러나자 해당 간부를 해고하고 대표이사 사장과 편집국장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터지면 구차한 변명 없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진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부가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자 누군지 모르는 실무자들이라고 선을 갔다 자신이 핵심 측근으로 인정한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마저 구속되자 결백을 믿는다고 계속 혐의를 보윤한 중이다 당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혔다고 미안해한 적은 없다 특별한 인간인 거죠 이재명의 여러분들 구속 여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큰 잣대가 되겠죠 큰 잣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세상 천지의 비리 혐의의 종합세트를 가진 사람을 결사 옹히하는 저런 무지목매한 인간 집단들을 보느라니 국민 혈실의 축내는 허펄기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 않는 가히 막가파의 가깝도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353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책임 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국민을 그냥 돼지개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권력형 범죄의 종합판입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정가사범을 당대표로 만들고 민주당의 상징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자랑하던 DJ나 노무현을 이재명숙으로 끌어들였습니다 2034명이 이런들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칼럼 보다도 시민들이 남긴 짧은 댓글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 진심이 들어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숙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interior으로 다시 ann Pinterest에 따라서